아 그래서 지금 이 노래 끝났는데 보이스키즈의 이은성 눈의 꽃이 나왔거든요? 그래서 이 눈의 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 누나 그때 생각해도 이 누나 노래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봐도 노래 잘한다 이 누나 눈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로 발열이 차가워지는 만큼 아니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있어야지 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대고 있어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늘 오지 모래의 첫 눈 꽃을 바라보며 아 너무 귀여워 예음이 진짜 졸비야 아 목소리 진짜 좋다 이 누나 내 맘이 이럴 뿐인 거로 네 ooh 이 그대에 있는 도나 얻을 지연한다면 너는 겨울왕돌이 되었는데로 믿는 듯한 날 넌 말도 눈물에 젖은던 슬픈 밤데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잘한다 너무 귀여워 잘 봤다 좋네요 아 제가 이거 들어도 생각난 건데 제가 중학교 때 였나 제가 중학교 때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거 영상을 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게임을 하다가 목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얘 누구야? 얘 목소리 진짜 좋다 이랬는데 엄마가 너야 그랬어요 그래서 나야? 언제? 너 옛날에 눈에 꽃 부를 때였다 와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구나 그랬구나 했죠 그럼 그럼 그럼